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공연 홍보 좀 해도 될까요? 오늘 3시부터 공연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PNM 회장 한나리라고 합니다. 동아리에 들어오면 내 개가 되는 거야. 이 시기에 특별 입고? 도대체 회장은 무슨 생각인 거지? 내 이름은 김감품이 아니라 김가은! 어텀팀! 좀 헷갈리지 말라고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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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마음이 더 위생이 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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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